음악 전국의 신 에드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52회 한국사능력검증시험 심화 해설강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전체 총평을 좀 드리자라면 당연히 51회보다는 거의 뭐 한 1.5배? 2배 정도 좀 어렵게 출제가 됐고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개념 강의를 제대로 완강을 하셨고 정리를 좀 하셨더라면 아, 분명히 어렵긴 했어요. 어려운 건 맞는데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확실하게 아닌 것들을, 오답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선지를 소거법으로 제거해서 푸셨더라면은 못 풀만한 문제들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게 몇 개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좀 잡았더라면은 충분히 합격 커트가 나왔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떻게 접근하는지도 제가 문제풀이 과정 속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1번 문제입니다. 가시대에 대한 생활 모습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송공리 유적지 나오는 순간 총동기인 거 바로 아셔야 되고요. 무늬가 없는 민자무늬에 그 다음에 비파형 동공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총동기 시대를 찾으면 되는데 강가나 막지, 구석기, 계급이 없는 평등 청동기 시대 때 처음으로 계급이 등장했잖아요. 틀렸고. 그 다음에 오수점, 화천, 중국, 화폐로 교역했던 거 철기 시대 때고 가락바퀴는 정착 생활을 했던 신석기 시대고 처음으로 정착 생활을 했었던 그 다음에 의뢰도구로서 총동골과 총동방울을 제작한 거 맞습니다. 정답은 5번. 그리고 2번 문제입니다. 연나라의 삐리리간 망명에서 오랑캐 폭정하라고 동조가 준왕에게 항복을 했대요. 이거 지금 누구 얘기냐면 위만 얘기입니다. 위만 얘기. 위만 조선 때 이야기를 찾으면 정답이 되는데요. 보시면은 위만 함루제가 파견한 군대와 맞서 싸우면서 패하면서 나라가 망하잖아요. 이때 누굽니까? 고조선, 위만 조선의 마지막 왕 왠지 모르게 우거지가 생각나는 우거왕 그 다음에 진방가 임둔을 복속했다. 정답 2번이죠. 기억나세요? 위만이 집권을 하고 위만 조선이 오픈이 되면서 철기를 본격적으로 수용을 했고 그렇게 받아들인 철기를 바탕으로 활발한 영토 확장을 했고 그리고 중계무역을 통해서 떼돈을 벌었다라는 거 세 가지가 정답이 될 수 있는 거고 진대법은 고구려, 고국천왕, 욕살 처리군지, 고구려 고구려에서 파견했던 지방 갈리고요. 그 다음에 연나라 장수 징계가 공격을 받아 이거는 위만 조선 전의 스토리죠.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1번, 5번은 고조선이 맞긴 하지만 시기, 위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3번 삼국사기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거친하찌 국사 여기서 잡아야죠. 그 다음에 황용사를 완공했다. 여기서 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황용사를 완공하고 이 거칠부 국사책을 쓴 거는 진자진자흥했던 신라의 진흥왕이라면 황용사 구층 목탑을 세운 거는 자장자장자장 선덕여왕 때다라는 거 일단 여기는 진흥왕이죠. 진흥왕의 업적 불국사 3층 석타 경덕왕 첨성대 선덕여왕 순수비 세운 거 정답은 3번입니다. 금강가야 금강가야는 법풍왕 진흥왕은 마지막까지 큰가야, 대가야 여기 동시전은 지증왕 정답은 3번 그리고 4번입니다. 가와나나라에 대한 설명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는 가족공동무덤 옥저죠, 옥저 기억나세요?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는 옥은 누구 거 우리 며느리 거 며느리는 아줌마 아줌마는 겁이 없어요. 가족별을 다 같이 묻는 가족공동제도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귀신을 믿고 천군이 있대요. 하늘을 다스리는 군장천군 그리고 이들이 다스렸던 곳이 소중한 공간인 소도다라는 거 여기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사만이죠, 사만 사만은 농사를 너무너무 중시하겠기 때문에 바로 귀신을 숭배하는 이런 천군이 등장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날씨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날씨를 담당하는 제사장이 따로 등장했다라는 건데 보시면은 서옥제는 고구려고요. 목지국 등 이거 사만이죠. 목지국이 사만 중에 제일 힘이 셌던 나라 유일하게 마한 왕 진왕 왕이 있었던 그리고 신지 불의 읍차 정답이죠. 사만입니다. 부여영 부여영구 사출도 마가우가 저가구가 네 군데로 출동했던 거 이거 부여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5번 문제로 가볼게요. 가에 해당되는 나라에 대한 설명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김해 대성동 고령 지삼동 이거 지금 금강가야 대가야도 구분 안 했습니다. 그냥 가야예요. 가야. 가야와 관련된 걸 찾으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22담로를 왕족을 파견했다. 백제 무령왕 왕의 시중을 들은 왕의 집사 역할하는 집사부 집사부는 신라 집지마다 부경이란 창고 삥 뜯어와서 약탈했는 걸 보관하는 창고 이거 고구려 백강에서 외군과 함께 당나라와 맞서 싸웠던 거는 백제 부흥동 틀렸고 그 다음에 철이 썩어났기 때문에 가야는 사망가 마찬가지로 철이 썩어났기 때문에 철을 어떻게 낙랑가 외에 수출한 거 맞죠? 정답은 5번입니다. 그리고 6번 가볼게요. 밑줄 친 이 불상이에요. 이 불상은 고구려에서 만들어진 불상이래요. 그리고 뒤에 0과 7년이란 명문이 적혀있습니다. 끝났죠? 자주 나오는 불상이잖아요. 고구려의 0과 7년 명 열의 입상인데 정답을 찾게 되면 이거죠. 크기는 7cm 그리고 0과 7년 명 글씨가 이거 광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에 있는 게 광배요. 광배. 이 광배가 크면 클수록 부처님이 더욱더 뛰어나다라는 건데 이거 딱 뒤집으면 이 광배 뒤쪽에 글씨가 적혀있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고요. 그리고 7번입니다. 가와 나사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지금 옳은 거를 찾으래요. 옳은 거. 지금 보시면은 어... 여기 있네요. 개소문하치. 연개소문하치입니다. 연개소문하치가 지금 왕을 갈아치웠네요. 누굽니까? 아들 장. 보장왕을 세웠던 거. 보장왕을 세웠던 거. 지금 이 시기고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당나라랑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나는 지금 개소문이 죽고 나서 아들 남생이 망리지가 되자 어떻게 두 아들 동생들이 형을 몰아내버립니다. 빡친 남생이는 당나라에 항복을 하죠. 그리고 남생은 당나라에 항복을 하고 당나라에 길라자비가 돼서 당나라에 앞자비가 돼서 고구려 멸망을 시키기 위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결국 고구려가 멸망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정리를 하자면 당나라와 싸우기 직전부터 고구려 멸망하기 바로 직전의 사이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살수대첩은 당나라가 전에 수나라가 망하고 당나라잖아요. 이거 전이죠. 가전이고. 당나라가 안동도호부를 평양에 설치한 거. 이 도호부는 당나라가 설치한 식민지 기구인데요.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이우겠죠. 신라군이 메소성 기벌포 전투 이거는 고구려 백제 다 멸망시키고 난 이우잖아요. 나이우고. 그 다음에 복신, 독침, 부여풍, 백제, 부흥동.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안승이 고구려 부흥동을 전개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이 안승이 어떻게 해? 당나라가 고구려와 고구려는 당연하거니와 백제와 신라도 차지하러 가자. 이제는 신라가 이 고구려 부흥동을 은근슬쩍 지원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때 보독국왕으로 임명했던 그 스토리인데 이거는 고구려 멸망 이유입니다. 그래서 결국 백제, 부흥동이 중간에 들어가는 거죠. 보시면은 살수대첩, 수나라 멸망, 당나라 오픈, 당나라와 고구려의 항쟁. 이때도 연계소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당 동맹 체결, 백제 멸망, 백제 부흥동, 고구려 멸망. 그럼 고구려는 바로 앞에 전이니까 백제 부흥동 들어갈 수 있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8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밑줄 그은 이 인물이에요. 지금 보시면 황소의 난 당나라에 유학을 해서 빈 공가에 합격을 했고 돌아와서 개원 필경을 남겼던 거 누굽니까? 육두품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신라에 대해 인물이었던 채치원이죠. 시험에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물 문제로 채치원 같은 경우는 돌아와서 뭘 합니까? 진성여왕에게 천하 신라가 이렇게 힘든데 지금 이 신라가 힘이 강해지고 나라 힘이 강해지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현재 시힘 쓸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10가지를 갖다 바칩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그리고 당으로 건너가 군사동맹을 체결했대요. 음 이거는 김춘추고요. 그 다음에 외교 문서 작성에 능하여 청방 입문표를 작성하였다. 요거는 당시에 신라의 천재로 불리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수예요. 강수 그리고 진골기족 출신으로 화랑세기 고승전 화랑위인정기 뛰어난 승려들의 위인정기 이거는 김대문화치입니다. 그리고 이두는 설청이죠. 설청 그리고 9번으로 가볼게요. 가국가 대무에 장륜우 수군을 보냈던 거 바로 무식하게 두드려팼던 무왕때 스토리죠. 바레입니다. 바레 바레와 관련된 걸 찾으면 되는 건데 평양을 석영으로 삼아 중시하였던 거는 이거는 태조 왕관때 스토리고 바레는 주자감이란 학교가 있었습니다. 발주 발주 주자감 그리고 권원이라는 독자적인 언어를 사용했던 거는 누굽니까? 신라의 법흥왕때 스토리고요. 그 다음에 내신자평 유자평 관제는 이거는 백제의 관제죠. 그 다음에 바깥에 인정 사정 없이 바깥에 있는 관리들 밖에 파견했던 지방관리들의 비리를 잡아냈던 외사정 이거는 언제적 스토리입니까? 이거는 또 신라 때 스토리잖아요. 신라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바레는 2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0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건데요. 활동 가인물인데 지금 삐리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고 어떻게 지난달 신라가 당의 군사를 청해서 고구려를 멸망시켰대요. 그래서 평양의 옛도읍의 잡촌 오상은 내가 원수를 갖겠대요. 후 고구려를 오픈했던 한쪽 눈이 없었던 궁예하찌입니다. 미륵부를 자취했대요. 내가 바로 미륵부처다라는 거 그러면 궁예와 관련된 내용을 찾으면 되는데요. 임전성에서 당나라군을 격했던 건 백제부응동 때고 1, 2천 전투에서 신검에게 승리를 거뒀던 거 1, 2천 전투 승리를 거두고 바로 고려 오픈으로 들어가는 거 퇴조왕건대 스토리죠. 그 다음에 광평성 이거 제가 안기법을 알려드렸잖아요. 궁예하찌 머리 틀렸어요. 빛나리 빛나리 빛난다. 미안합니다. 광평성입니다. 빛광. 그렇죠? 정치기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청해지는 장보고 5월에 기억나세요? 이거는 검교태보 이런 단어에 헷갈리면 안 되고요. 항상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궁예가 나오거나 견헌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또는 둘이 같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백제 예전에 백제무령왕 때 중국 남조와 교류했던 것처럼 견헌의 후백제도 남조와 교류합니다. 그 남조 중에 남조에 있었던 자리 쪽의 하나가 5월인 거예요. 이거는 견헌 얘기죠. 견헌 얘기. 정답은 3번. 그리고 11번. 다음 대화에 등장하는 왕의 재위기간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강조의 정변이 일어났고 거란의 2차 침입이 있었고 그리고 3차 침입이 끝나고 나서 초조하게 만드는 초조 대장경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왕은 일단 현종이라는 왕인데요. 이 왕을 몰라도 문제는 풀 수가 있어요. 보세요. 소거법으로 이 대화가 등장했던 재위기간인데 일단 제가 항상 강강찬이 기주대첩 승리를 거두고 나서 강강찬이 건의를 해서 그때 뭐가 만들어져요. 천리장상이 만들어지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런 것처럼 지금 시기상으로는 딱 보면 여기가 제일 근접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신저고여가 기국길에 피살된 거는 몽골과의 스토리죠. 뒤에 스토리고 별무만 제가 얘기하잖아요. 응응 윤강과 여진족의 스토리 이거 한 템포 뒤에 스토리고 거란을 배척해서 만부교 사건 이거 거란과 사이가 틀어졌던 거 이거는 초창기 때 모습이죠. 태조 왕건대 스토리고 그 다음에 서희가 외교 단판으로 강동육주를 확보했던 거는 성종 때라고 얘기를 했었고 거란의 1차잖아요. 이거 앞에 스토리입니다. 앞에 스토리고 강조의 정변이 이게 지금 왕을 지금 갈아치운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성종이 될 수가 없죠. 왕이 갈린 게 아니니까 정답은 소급법으로 가도 결국엔 1번밖에 없었다라는 거 정답은 1번이고요. 그리고 12번 가시대 정책인데 구제도감 그래놓고 고려인 걸 아시면 되는 거죠. 지금 보시게 되면 구제도감이 있었고 구급도감이 있었고 도감이란 단어는 임시기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병마사 그 다음에 식목도감 도감 교정도감 고려시대 정치기구 보면 도감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게 많죠. 구급도감 그리고 구제도감 전민변정도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구제도감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 만들어진 임시기구입니다. 한마디로 고려시대 거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황차료는 조선시대입니다. 기근이 발생했을 때 만든 책이고요.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그 다음에 수도개경에 동소대비원 사람이 제일 많으니까 동쪽과 서쪽의 환자를 대비하는 맞죠. 그 다음에 사창제 이거 조선시대잖아요. 조선시대 조선시대 누구 때? 흥성대원군대 개인에게 쌀 빌려주는 창고키를 맡기는 거 그 다음에 제위보 이자를 가지고 구제하는 거 누구를 백성들을 구제하는 거 위하는 거 정답은 리언리울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13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쿠빌라이칸이 나왔어요. 쿠빌라이칸이 나왔고 지금 보시게 되면 20년간 군사를 동원하는데 아직 신화가 되지 않았대요. 근데 이제 한명의 병실도 소련이나 한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라고 막 했대요. 자 쿠빌라이칸 때 우리는 원간섭기로 들어갑니다. 몽골 원나라에 항복을 하는 거예요. 고려가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 이유니까 원간섭기의 내용 찾으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쌍계의 건이 과거지 도입 과료 강정이고 김보당의 난 이거 무신직공기잖아요. 그리고 이재현이 망공당에서 이거 충성왕 때 원간섭기 때 모습 맞잖아요. 원나라에게 충성하라 충성하라 충성왕 때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묘청서경 청도운동 이거 문벌기조대인 거 훨씬 앞에 스토리고 채충원이 봉사십조 이거도 쿠빌라이칸 전이죠. 그러면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거는 순서 흐름만 잘 잡았으면은 그냥 풀리는 거예요. 어려울 게 아니라 미끼에 뭐 이런 거 넘어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씩 차분하게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번 주심포양식 배열림기둥 그 다음에 소조아미타여래자상 그리고 소조아미타여래자상이 있던 곳이 바로 부석사였고 이 부석사라는 절을 창건했던 게 누굽니까? 당나라의 유학을 갔다 왔던 의상스님이었잖아요. 그러면 부석사 무량수전이죠. 끝! 끝났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 주전도감에서 우리나라 한반도를 본따 만들었다는 고액합회 활구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고려시대 합회 고려시대 경제 물어보는 거 이런 패턴으로 나온다고 활구 우리나라 최초의 합회였던 권원중보 성종 때 그리고 숙종 때 주전도감을 통해서 해동통보 사망통본 이런 활구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에듀웰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웰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웰 그러면 고려경제를 찾으면 되는데 책문 후시 개시 조선후기 송상 경강상인 만상 내상 조선후기 감자 고구마 임진왜란 끝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선후기 때 경시서 시정감독하는 거 맞죠. 이거 정답 잘 들어갑니다. 정답 4번이고 덕대 돈 많은 상인들이 베테랑 광부 덕대를 고용해서 광산 운영을 맡깁니다. 조선후기죠. 정답은 4번 16번 가상 인터뷰에 대한 주인공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조선경국전 자기가 써서 법전을 이성계에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재상중심의 정치를 강조했다. 누굽니까? 삼봉선생 정도전이죠. 정도전은 고려시대 때의 왕들 봐라 도라이 같은 왕들 걸리면 망해버립니다. 대신에 신하들에게 힘을 씌우자. 똘똘한 신하들이 나라를 운영할 수 있으면 나라가 망할 일이 없다. 그리고 똘똘한 신하는 훌륭한 과거 제도를 통해서 계속 뽑으면 된다. 그러면 정도전 선생님 정도전 선생님의 유명한 책에 또 뭐가 있나요? 불시 잡병 불교의 씨앗은 잡스럽고 변태 같은 거다. 이 책을 만들면서 어떻게 성리학자랑 스님이 배틀이 붙으면 스님은 절대 이길 수 없게 됩니다. 모든 불교 이론을 하나하나 닦아버려요.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칭제권원과 근국정벌 이거 묘청아치 지공고 출신으로 구제학당 최충아치 백운동서원을 최초로 건립한 아저씨는 주세봉 선생님 충청도 지역에 대동법을 실시하자고 건의했던 거 처음 대동법은 경기도 일대 강해군대 진행이 되고요.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어떻게 보면 첫길을 열었던 게 바로 김육 선생님입니다. 김이란 고기는 내지 마세요. 김육 선생님 그리고 정답은 1번이고요. 17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예요. 보물로 지정된 건데 이게 좀 어렵긴 했죠. 여기가 뭐냐면은 바로 고려사라는 책이에요. 보시면 고려 역사를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료가 되는 거고 보시면 목적으로 조선 초기 때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문종 때 완성이 됐대요. 아마 여기서 많이들 틀렸을 텐데 자 차분하고 침착하게 들어가면 돼요. 보세요. 사마천의 사기를 범례를 본받아 편찬했대요. 사마천의 사기가 역사서의 기본 바이블 베이직입니다. 그러면 그 말인지 뭐냐면 가장 정통 있는 양식으로 서술이 됐다라는 거예요. 가장 정통 있는 양식은 삼국사기도 요형태죠. 정말 정통 있는 양식 기정체 양식입니다. 그러면 기정체 양식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1번에 남북국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했던 거는 유득공 선생님이 썼던 달해고잖아요. 조선 후기의 책이죠. 호신 이후일입니다. 그리고 요거죠. 세가, 열전지, 연표 등 체제로 구성된 게 이게 기전체 구성이에요. 이 구성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의 건국시조의 일대기를 서사시로 표현하였다. 음 동명왕평 이거 고려 말이잖아요. 쓰여진 게 시기가 다르죠. 그 다음에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 민간설화를 수록하였다. 이거도 관련 없죠. 지금 이거는 정통인의 민간설화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당군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다룬 통사이다. 이거는 여기서 아마 헷갈릴 수가 있었는데요. 당군조선이 들어갔던 거는 대표적인 책이 뭐가 있나요? 상궁유사와 제왕웅기입니다. 맞죠? 그 두 개는 전부 다 고려시대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6으로 제꼈더라면 결국 될 수 있는 건 정답이 2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또 잡아 드렸고요. 그 다음 문제 18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에 등장하는 왕에 대한 설명인데요. 지금 어... 육조에서 직계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하륜이 나왔습니다. 육조 직계제예요. 육조 직계제를 했던 왕이 누구예요? 하륜이 태종이방원의 참모 역할을 하는 걸 모르셨더라도 육조 직계제를 초반에 시행했던 왕은 억지로 왕이 올랐던 태종이방원과 세족 둘 중에 수양대군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금속활자 갑입니다용 최고의 글자 갑입니다용 세종대왕 훈련도가 민진을 한 도중에 초기문신제 정조 경국대전을 완성성성했던 거는 송종대 사관원을 독립시켰던 거 남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태종이방원의 업적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양대군 세조의 업적을 넣었다면 엄청나게 헷갈렸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푸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19번 보시면은 지금 삭훈 삭제해야 된다. 훈장을 삭제해야 된다. 거짓 훈장 전하가 왕에 오를 때 도와줬다라는 공신들 다 봤더니 가짜입니다. 누굽니까? 광조, 광조, 조광조 조광조가 얘기를 했던 이거 위훈 삭제죠. 위훈 삭제의 결과 김효사화가 터지는 거고 그 다음에 김효원, 심의겸 이거 누구예요? 동인, 서인이 쪼개지는 거 언제입니까? 살인파가 훈구파에게 4번의 화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100년이 흐른 후에 임진왜란이 터졌던 선조태 선조 때 살인파가 권력을 틀어지면서 이렇게 둘로 쪼개집니다. 여기 사이에 있었던 거 자 사화는 4번이죠. 첫 번째 사화가 연상군 때 무호사화 그리고 갑자기 자기 엄마 죽은 걸 들쳐냈던 갑자 사화 그리고 중종 때 와서 가에 있던 김효사화 그러니까 여기 조이재문 발단 이거 무호사화는 가전인 거고 그 다음에 어... 폐비윤신 사건 이거 자기 엄마 연상군이 자기 엄마 죽은 걸 들쳐내서 작살냈던 갑자 사화 여기도 가전이죠. 김효사화는 중종 때고요. 그 다음에 중종 때 있었던 김효사화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사화가 을사사화잖아요. 음 여기 명종 때 정답은 1번이죠. 그 다음에 탕평비 영조 나이우고 희빈장시 장혜빈을 사랑했던 숙종 훨씬 이우죠. 나이우입니다. 정답은 1번 그리고 20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건데요. 성악 10도 그림으로 그렸던 거 그리고 이렇게 그림으로 쉽게 성악을 이해를 한 책을 만들어서 왕에게 갖다 바치면 왕이 혼자 열심히 공부할 줄 알았던 거예요. 정말 이상적이었던 바로 리를 강조했던 바로 이황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이황 선생님은 기억나세요? 사화를 겪고 나서 모든 정치의 신물을 내고 지방으로 내려가십니다. 안동의 도산서원에서 제자를 기르시고요. 경상도에서는 성리학 넘버원이 이황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경상도에 있던 모든 유생들이 이황 선생님의 성리학을 배우면서 양랑학파 그리고 일본 성리학에도 크게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양명학을 연구하고 강화학파를 영성했다 정재두 선생님이고요. 이건 양명학이니까 관련이 없고요. 해동 제국기는 신숙주 선생님이고요. 그리고 유학경전과 주자를 날리 해석한 사병록 이거는 박세당 선생님이고요. 그리고 가래집략 이거는 집에서 지켜야 되는 성리학적 의뢰를 다시 한번 집대상한 거 이거는 김장생 선생님입니다. 예학의 대가 그러면 남은 건 3번이에요. 예안향약을 시행했고요. 그 다음에 안동지역에서 시행했던 향약이 예안향약입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은 해주향약을 만드시죠. 정답은 3번 그리고 이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이것도 사실 소고법으로 들어가면 해결이 되긴 하는 거긴 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기출 한 번 언급이 되긴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21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에서 다 일어난 순서인데 지금 강해군을 폐위시켰대요. 인조반정 인조반정이고요. 그리고 나 연골대 얘기가 나오고 세 번 저러고 아홉 번 머리를 박았대요. 이거 정신병자가 되었던 마지막 병자가 됐던 병자호란이고요. 그 다음에 어? 강화도로 들어갔대요. 처음에는 강화도로 들어갑니다. 처음 쌓았던 거 바로 정묘호란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병자호란 때는 강화도로 못 들어간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순서로 가면 1번 아 이거 1번 2번 3번이니까 가 다 나가 되겠네요. 가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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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여기 잡아드렸고 이제 22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상황에 나타난 시기에 연표인데 윤지충 엄마가 죽었는데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왜? 천주교에 심취했기 때문에 그러자 처벌을 해라. 이게 뭐예요? 헤유 헤유 먼저 첫 번째 신해박해 정조때 그리고 정조가 죽고 나서 순조때 세례를 받았던 이승훈을 비롯한 정약용 정약전 정약용 홍자들이 유배를 갔던 바로 헤유 신유박해 이거는 신해박해 정조때입니다. 정조때 그러면 정조때 사건이니까 이거겠죠. 공로위방은 순조때잖아요. 정답은 2번 만약에 신유박해가 들어갔더라면 순조때로 기준을 잡아야 되겠지만 이거는 신해박해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그리고 다음 왕 청나라에 끌려갔다 돌아와서 왕이 됐대요. 누굽니까? 바로 인조의 둘째 아들이었던 복림대군 그리고 효종 되겠죠. 효종은 아버지에 대한 복수 북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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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벌을 외칩니다. 그러나 북벌을 가지는 못하고 열심히 만든 청나라를 부수기 위해서 만든 조총부대를 청나라 요청해서 러시아 정보에 동원을 하죠. 우리는 정신병자가 됐던 정멸어란 병조란 이후로 청나라가 까라면 까야 됩니다. 청나라를 군주로 모시니까 청나라가 러시아를 치러 간다네요. 군대 보내달라네요. 보내줘야 돼요. 그게 바로 1번이죠. 효종 때 장영령 정조 백두산 정개비 장이비를 사랑했던 숙종 동국문원비고 영조 그 다음에 수신전 효량진을 폐지했던 거는 직전법 바로 세조때 수양대군 정답은 1번 24번 다음 주장이 제기된 시기 영경 나왔습니다. 영경이 뭐냐면 청나라 북경 베이징 청나라의 수도를 영경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또 결정자 기트 성호사설 성호이 실학자잖아요. 조선후기 그러면 조선후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유일한 거는 기억나세요? 조선후기 경제 고추, 담배, 상품작물 재배하는 농민들 이거 볼 수 있는 거고 이거 조선초기 조선초기 세종대왕 때고 과전법 고려말에서 조선초기 화통도감 고려말 채무선 정답은 4번 그리고 25번 당황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거 뭐예요? 군대가 하는 세금을 두필인 걸 한필로 50% 디스카운트 시켜줬잖아요. 이거 왕 누구예요? 균역법을 했던 영조입니다. 영조 때 했던 거 어렵게 나왔어요. 준천사가 나왔는데 이 준천사를 가지고 뭘 했냐면 홍수에 대비를 했대요. 청계천공사를 다시 했던 게 바로 영조입니다. 그러면 이걸 몰랐더라도 휘휘휘 책상을 탁 치면서 휘휘휘 노래를 불렸던 조선의 정성기를 이끌었던 정존대고 그 다음에 전분육튼법 연분구등법 세종대왕 그 다음에 총룡청 수어첨 인조대 삼정의 문란 삼정의 정청 이거는 세도정치기 때 훨씬 뒤에 이유죠. 정조의 이유잖아요. 정답은 1번 그래서 이것도 소거법으로 가능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26번 택리지 동국지도 대동여지도 동국여지 승남 조선방역지도가 나왔는데요. 한번 볼까요? 택리지 성종 맞는 거 찾는 거예요. 성종 때 왕성됐다. 택리지는 조선후기책이잖아요. 성종은 조선초기고 그 다음에 정상기가 아이고 정상기가 백리척을 사용했다. 동국지도 때 처음으로 축척을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한치윤의 500여정 이거 해동역사고 북구총론에 따라서 거주지의 이상적인 조건 여기 살면 참 좋고요. 인심이 좋고 이거 택리지 라가 동국여지 틀렸죠. 그러니까 조선방역지도인데 이거 지금 목판으로 인쇄됐고 심림하던 눈금표시 이거는 김종호의 대동여지도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27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건데요. 지금 삐리리가 과학기술의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었대용 지금 보시게 되면 헌정되었대용 그리고 혼천의를 만들었고요. 담원서 호가 담원이었던 홍대용 선생님입니다. 홍대용 선생님은 의사문답에서 지전설과 무한우주론이죠. 기기도설 거중기 정약용 선생님 자격루 장년실 동의수세보원 이재마 선생님 서양기술을 그 과학기술을 정리한 지구전료 이거는 최한기라는 선생님인데 정답이 될 리는 없을 겁니다. 앞으로 정답은 1번 그리고 28번 다음 대화 적도의 물이 홍 그리고 홍경래의 참모 역할을 했던 우군이었던 칙칙 우군이었던 칙칙 우군 칙 바로 홍경래 난을 물어보고 있는데 홍경래 난은 박교수가 안핵사로 파견됐던 거는 진주밀란 때고 홍경래 난은 세도정책이 첫 번째 반란이잖아요. 조병갑 이거 동학농민운동 선해청에서 일본 공사관 공개했던 거 이거 임오군란 그 다음에 서북민에 대한 차별 이게 홍경래 난이죠. 그 다음에 남접북쪽 이거 동학입니다. 정답은 4번 그리고 29번에 가와 나 사의 시기에 있었던 사건인데 지금 보시면 만동멸을 철폐하고 이거 지금 서원을 철폐했던 흥성대웅군이 국내 정치를 할 때고 체육현이 상소 써서 흥성대웅군 니 아들 고종 이제 나이가 다 됐다. 홀로 정치할 수 있다. 꺼지삼 하야 상소 올렸던 거 그러면 하야 되기 직전 흥성대웅군 한창 정책을 펼쳤던 시기 별기군 고종 서재필 고종 척합이 세워진 거 맞죠? 신미양료 직후에 서양의 모든 문화를 배척하겠다는 척합이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하야 하잖아요. 김옥균 이거 고종 때 초청산민수로 임오군란 때 갑신정답 다 이유죠. 정답은 3번 가사절단입니다. 탤런트와 이름이 비슷한 김윤식 아찌가 갔던 거 어디로 청나라에 가서 청나라 무기를 배우고 왔던 거 양무운동을 하고 있던 청나라로부터 무기를 배우고 와서 영선사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무기 기기창고인 기기창을 만들었던 영선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성대 1번 기기창의 설립의 계기 회담 겸 세환사는 뭐냐면 회담을 겸해서 세환한다. 뭐냐면 일본을 만나고 임진완한테 끌려갔던 포로를 데려온다라는 게 회담 겸 세환사 파견입니다. 조선 침략을 처음으로 이거 누굽니까? 우리 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의 스토리고요. 민영익 홍영식 서간범 요거는 누구냐면 보빙사입니다. 미국으로 갔던 대화반대 여론으로 비밀리에 출국했던 거 기억나세요? 조사시찰단입니다. 일본으로 갔던 정답은 1번 그리고 31번에 다음 상황이 전개된 사실인데 초지와 덕진 광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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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성보에서 싸웠던 거 병기가 죽고 이거 누굽니까? 바로 이 사건 이후 지금 신미양요 이후의 스토리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이거 이후에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 제너럴 셔모노가 신미양요의 배경이고 로즈제도 이거 프랑스가 쳐들어왔던 거고 그 다음에 오페르트 남념군 도굴 이거 신미양요 전이고 그 다음에 병인박해 때문에 이렇게 쳐들어왔잖아요. 병인박해 순서 들어가면 병신병신 가운데 언어스나용 오페르트 도굴 사건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회원에게만 에듀윌 유료 합격 그러면 이거 이후에는 강화도 시작이죠. 운요사건 정답은 4번 그래서 31번은 4번이고요. 32번에 지금 보시게 되면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일본인들은 제물포로 후퇴했어요. 그리고 보시면 일본군 호위부대가 개입을 하면서 청나라 수비대와 무력 충돌이 벌어졌대요. 수많은 조선인들이 고관들이 지금 탈해됐대요. 지금 이거와 관련된 스토리는 어떤 겁니까? 이거는 바로 갑신정변의 스토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갑신정변 급진기 합하가 일본이 도와주기로 했었는데 일본이 센까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이런 충돌이 벌어졌던 건데 이거와 관련된 걸 찾게 되면 지금 최익혜 민종식 을사의병 9번 신청 강무개혁이고 김기수가 수신사 이거 강화도 조각의 결과 갔던 거고 외교장각이 불타고 의계가 약탈당했대요. 이거는 그 앞에 있던 병인양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임오군란이나 임오군란을 가기에는 사실 일본이 뭐 일본도 물론 우리 군인들에게 농민들에게 죽임을 당하긴 했지만 헷갈렸다 쳐더라도 사실 이거 딱 보면 임오군란 아니면 일단 갑신정변인데 헷갈려서 쳐더라도 임오군란 선지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갑신정변의 결과 한성조약이 체결됐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 요것도 소거법으로 가능하게 됐었고 기본적으로 갑신정변을 물어보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33번 아 이거 앞으로 갈게요. 다음 답사 지역에 대한 설명인데 겸헌이 세운 거 태조 이성계 어진 있는 거 전주 전주입니다. 전주 전주로 가시게 되면 전주 지역에서는 여기 전주성에서 동학농민군이 전주화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러면 김원창 공주 성왕사비 강우규 서울역 신립 충주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34번에 청일전쟁 이후에 열강이 침탈한 이권인데 쭉 보시면 지금 보시면 아 이거 헷갈린다는데 하나 확실한 게 있죠. 프랑스가 경인선 철도 부설권 처음에 원래 이게 일본이 가져갔다가 그리고 을미사변 이후에 일본에 대한 감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일본이 이 철도 부설권을 포기를 해요. 그리고 미국에게 넘어갔다가 미국이 제작난으로 힘들어하니까 일본이 다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가야죠. 정답은 5번 35번에 군국기무처를 폐지했대요. 그리고 박영렬왕 김홍집이 주도한대요. 이거 2차 가보개혁이죠. 그러면 2차 가보개혁에 대한 내용은 기억나세요? 2차 가보개혁은 좀 더 촘촘하게 지방을 통제하는 정책들이 나온다고. 일단 통리기무암은 12사 고종의 첫 번째 개화정책이고 개국기념 1차 가보개혁 노비제 폐지 과부제 허용 1차 가보개혁 6조 파라문 6조 파라문 개편 과거제 폐지 이거 1차 가보개혁 소고에 써도 정답 나오죠. 지방인정국역을 8도에서 23부로 촘촘하게 쪼갔던 거 2차 가보개혁입니다. 그리고 36번 다음 특사 2위종 2트리오 2상설 2위종 2준 을사늑약 내가 사인한 건이다. 넘나 억울하다. 고종 황제가 네덜란드 만국평화에서 열렸던 강대국들로부터 우리의 억울함 알리고 지원을 받기에 보냈던 헤이그 특사 그러면 헤이그 특사는 보냈던 이유가 뭐예요? 보냈던 이유 파견된 배경입니다. 이거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일본 또 정답이 되는 방법이 있는데 자 헤이그 특사를 파견한 배경은 일본이 을사늑약으로 강지로 외교권을 뺏어갔으니까 그리고 나서 헤이그 특사를 보내고 나니까 이 투르비미가 뭐라고 해결합니까? 야 고종 왔노 외교권 없는데 왜 외교권을 행사하는데 이걸 핑계로 고종이 잘리는 거죠. 그러면 다음 특사가 파견된 결과 영향이었으면 1번인데 지금은 3번입니다. 이거는 나라 뺏기고 나서고 이거는 이후의 일이고 1909년이고 윌슨 이거는 3.1운동의 배경이잖아요. 정답은 3번 그리고 37번 창의병 서울 갓 근처에서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를 했대요. 정말 미친 듯이 싸웠던 정미의병입니다. 정미의병을 찾으면 되는데 정미의병은 언제입니까? 바로 나라 뺏기기 바로 직전이죠. 1907년부터 정답은 5번 마입니다. 마 그리고 가단체 국제연맹의 당위인 성을 호소하기 위해 이거 뭐냐면 한일관계 사료집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이 역사외국을 너무 많이 하니까 여기 한일관계 사료집을 만들어서 뿌립니다. 배포를 해요. 그러면 임시정부의 활동을 찾으면 되는 건데 조선혁명간부학교 의열당 한국을 맞춤법 통일한과 표준어 조선어학회 태극서관 오성학교 대성학교 이거 신민회 독립공채 이꼬르 애국공채 임시정부가 자금을 얻기 위해서 지금으로 치면 이런 공채를 발행하고 돈을 주고 사람들이 사면 나중에 광복을 한 후에 이재를 쳐서 주겠다라는 거 정답은 4번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강주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했던 거 이거 신간회입니다. 신간회 정답은 4번 그리고 39번 다음 지역 자 여기는 음 백상상의 임시정부의 비밀기지였죠. 임시정부의 교통통신국 교통국 껍데기는 마트인데 지하로 들어가면 독립운동기지 그 다음에 이걸 몰랐더라도 이걸 몰랐더라도 임시수도 대통령 관저 부산 6.25전쟁 때 부산입니다. 부산 그러면 228민주운동이 시작된 곳은 이건 대구고 2차 미소공동회는 덕수공이고 광주령 을미떼 이것도 자주 나오는 선지잖아요. 평양이고 박채역이 경찰서에서 폭탄을 이게 4번이 부산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셨더라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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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낙 확실한 거니까 제거해내려가면서 마지막에 문재철행포의 농민들의 소작증이 이거 어디에요? 암태도 소작증이잖아요. 그럼 정답은 4번이죠. 그리고 40번 다음 종교 개벽 보고 바로 하셔야죠. 후천개벽 사상을 주장했던 개벽 바로 동학의 이름이 리모델링 됐던 천도교입니다. 천도교 그러면 천도교와 관련된 활동을 찾으면 되는데 박중빈의 새생활 이거 원불교 중강단 이거 나철아찌가 만든 대종교 배제약당 이거는 기독교 계열 이거 어린이날 동학의 핵심사상이 인내천사상 사람이 즉 하늘이다 나도 하늘 왕도 하늘 노비도 하늘 어린이도 하늘 어린이를 위한 날을 만들자 경량신문 관련 없죠. 정답은 4번 그리고 41번 행동강령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근우회의 강령이에요. 근회를 이렇게 대놓고 낸 거는 잘 안되긴 하는데 이 강령을 주고 낸 거는 아마 최근에 치러진 한 15회차만의 처음인 것 같아요. 예전에 여기서 출판했던 근우라는 잡지책 표시를 던져놓고 낸 적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보시게 되면은 3.1운동을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3.1운동을 신이 왜 3.1운동은 1919년 근우회가 남자가 좌우합작 남자들이 사회주의 민족주의계를 모아서 하나가 되자 신간회가 만들어지자 여자들 우리들도 사회주의 민족주의 가리지 말고 힘을 모아서 하나가 되자 라고 만들어진 게 근우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정답은 5번입니다. 그리고 3.1운동 갈려놓고 상하이에서 대동단결선언 요거는 1917년 임시정부 수립에 크게 기여를 했던 거고 이 여성교육 이와학당도 이구도 20년대 훨씬 전이고요. 여권통문 같은 경우도 훨씬 전의 스토리입니다. 이거는 북촌의 양반 여성들이 발표했던 거예요. 정답은 5번 그리고 42번의 미줄근식입니다. 국가총동원법 이거 언제요? 일본이 전쟁에 미쳐갔던 1930년대 40년대 1931년대의 만주를 치는 만주사변 그리고 37년대의 중일전쟁 중국 본토로 들어가니까 더욱더 많은 물자가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1938년도에 조선으로부터 모든 걸 총동원하겠다. 국가총동원법을 때립니다. 그러면 이때 볼 수 있는 거 보시게 되면 원산노동총파업 1929년 조선 두드립했던 거 1기 때 무단통치 그 다음에 조선 밀립대학 기성의 밀립대학 설립운동 20년대 초반의 스토리 그리고 대학교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거 방해해놓고 일본이 만든 게 경성제국대학 20년대 남은 거 조선어학회 사건 이걸 계기로 문 닫잖아요. 그러면 정답은 3번 조선어 연구회가 20년대 만들어지고 30년대가 조선어학회잖아요. 정답은 3번이고 그 다음에 43번 다음 검색창 대한제국 무관 출신으로 신민회 등에서 활동하다가 일본에게 체포됐고 만주와 연예주 중심으로 민족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정당이 한인 사회당을 창당했고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를 역임했대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이동입니다. 이동 정말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도 소거법으로 하나씩 제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의열단의 행동강령인 조선생명선언 신채호 선생님 독립의군부 조직했던 거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이거는 바로 임병찬 선생님 서정서수 헤이그 특사로 갔던 분 중에 한 분이었던 이상설 선생님 예나에서 조선독립동맹 두봉 두봉 김두봉 선생님 남은 거 여기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신채호든 누구든 제시문에 이런 이 정도로 힌트가 들어갔으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의 내용이 하나는 더 들어갔어야죠. 근데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대한강복군 정부가 이게 어디에 했던 거예요?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 있던 겁니다. 이동희 선생님이 원래 가장 많이 활동했던 근거지가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이에요. 정답은 1번이다라는 거 그리고 44번에 가나사이식인데 여기 지금 봉호동 전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조선혁명국 양세봉 장군이니까 중국의 의형군 이건 뭐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1920년대 그리고 여기는 1931년대 만주사변이 터지면서 중국도 일본에게 만주를 뺏겼잖아요. 같이 땅을 뺏긴 거예요. 공공의 적입니다. 그러면서 만주에 있던 독립군한테 중국군들이 같이 싸우져도 제안을 하죠. 그리고 여기 봉호동 전투 그러면 여기 사이 들어갈 수 있는 거 봉호동 전투 훈춘 사건 청산리대첩 간도 참변 밀산부 한흥동에서 대항독립군단 결성 그리고 자유시 참변 산부 성립 미스야 협정 산부 통합운동까지 들어갈 수 있겠죠. 방금 제가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정답이 있겠죠. 틀린 거 찾는 거네. 옳지 않은 거. 자유시 참변 간도 참변 청산리대첩 미스야 협정 스탈린의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는 언제입니까? 1937년이에요. 중일전쟁이 터지면서 어허 러시아가 야 연해주 만주인의 조선 독립군들아 또 조선인 한인들아 니들 어쨌든 나라 뺏겼으니까 신분상으로는 일본 사람이잖아. 우리 소련과 일본이 있어면 니들 일본 프라치 되는 거 아니야? 카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강제주시켰던 거 훨씬 유일입니다. 정답은 5번 그리고 45번의 다음 군대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군대래요. 그럼 바로 풀어야죠. 바로 뭐예요? 한국 강복군입니다. 충칭에 정착하면서 만들었던 거 그러면 한국 강복군 순무학교 이건 멕시코고 쌍성보 한중연화작전 1931년 만주사변 직후에 썼던 트렌드고 중국에 빨로 끌어놨던 왈로군과 싸웠던 거 조선의용대가 북으로 올라가서 예난에서 조선독립동맹 그러면서 군대림이 바뀌죠. 대군 대군 조선의용군 여기는 그리고 이거죠. 국내 진공작전 자 1940년에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한국 강복군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941년도에 대일선전포구 1942년도에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합류 그걸 바탕으로 1943년도에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군과 함께 연합작전 그리고 1945년 강복을 맞이했던 그 해에 미국의 OSS와 연합작전을 펼치면서 준비를 하면서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를 했지만 일본의 항복으로 원자폭탄 두방에 의한 항복으로 해보지는 못하고 끝났다라는 것 중국 관내에 결성된 최초의 한인무장부대 김원봉 선생님이 만든 조선의용대입니다. 정답은 4번 그리고 46번 이 사건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 얘기고 김조열 학생이 시신으로 발견됐대요. 4.19 혁명입니다. 4.19 혁명의 결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했고 대통령이 비어졌기 때문에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이 됐고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장면 내각이 수립이 됐습니다. 정답은 3번 조봉함 이고는 4.19 혁명 전의 스토리이고 반민족 이고도 전의 스토리이고 신안공사에서 기속재산처리법 이고도 전의 스토리이고 자유당 이거 직선제기원 발췌이건 얘기잖아요. 이것도 전의 스토리죠. 정답은 3번 그리고 47번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YH 무역사건 기억나세요? YH 무역사건은 유신체제 대통령이 신이 됐던 유신체제 끝무렵의 스토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이후에 YH 무역사건이 터지고 김영상 대통령의 국회의원 제명 그러자 홈그라운드 했던 부산과 마산에서 부마민주항쟁 정답은 1번 3.15 민주구국선언 이거 앞에 스토리이고 양원지 국회 출범 앞에 스토리이고 장면 내각되고 6.3 이거 유신체제 전에 박정희 정부 스토리고 전태일이고 유신체제 전에 박정희 정부 때 1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48번 다음 정부 5. 프로야구 그 다음에 호원철폐 기존의 헌법을 보호하겠다 여전히 대통령이 우리 손으로 뽑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모여서 뽑겠어로 발표했던 거 전두환 정부 때죠. 전두환 정부 때 5.18 광주민주화운동 같은 이런 부당한 방법으로 권력을 잡은 걸 은폐하기 위해서 3S 정책 스포츠 정신을 팔리게끔 합니다. 그 다음에 스크린 컬러톱이 등장 그리고 야한 것도 풀어버리죠. 음 이런 것들어. 그래서 단짠 단짠 정책 전두환 정부 때 내용을 찾는 건데 7.4 남북공동성명 박정희 정부 개성공단 착공식 개성공단을 만들기로 합의를 한 거는 김대중 대통령 때 착공식이 들어간 건 그 다음 노무현 대통령 때 금강산을 해로로 갔던 거 바닷길로 갔던 거는 김대중 정부 때 육로로 갔던 거는 노무현 정부 때 한반도 비핵화 선언 노! 핵은 노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 전두환 정부 때 최초로 이산가족 최초 상봉이 있었다라는 거 정답은 5번입니다. 그리고 49번 미셸 강대시 총재 마지막 결정적인 힌트 IMF 돈을 빌리는 거 구제금융 국가부도사태 이거 지금 김양상 정부 때고 그 이후의 내용을 찾으래요 IMF 터지고 바로 정권이 바로 바뀌죠 김대중 정부로 그리고 전국민주노동총연맹 이거는 1995년도의 스토리입니다. 이거 앞에 스토리예요. 그리고 저유가 저 딸 이거 전두환이고 2차 석유파동도 이거 앞에 스토리이고 긴급명령은 금융실명제이고 김영상 정부죠. 맞물리긴 하지만 이건 전의 스토리고 그 다음에 노사정위원회 자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됐던 김대중 대통령은 이런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모우기 운동 노동자 사용자 기업들 그리고 정부 3명의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하자 정답은 5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0번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보시면 유엔 동시가입 노 라고 했던 나라와 북한과 유엔에 동시가입했던 거 노태우 정부 때 그 다음에 OECD 여기 가입하고 너무 이른 거 아니냐 그런 위기가 터져버립니다. 우려가 바로 IMF가 터졌던 김영삼 정부 때 그리고 G20은 여러분들 최근 일이잖아요. 최근 일 바로 이명박 정부 때죠. 그러면은 가나다 1, 2, 3이네요. 1, 2, 3이니까 가나다니까 이거 1번이겠네요. 1번 가나다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저는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에듀윈